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BC 3058년에 태어났고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인 BC 2458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BC 2458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홍수가 끝나고 다음해인 1월 1일에 방주를 열었고 그해 2월 27일에 방주를 떠나게 됩니다. 홍수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한자로 쓸 때 배선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자 배선자는 배주와 여덟팔 그리고 입구자로 되어 있기에 그 뜻을 풀어보면 여덟명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의 수가 여덟 명이기에 한자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한자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를 보고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노아가 샘을 낳았을 때의 나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나고 홍수 후 2년에 샘의 나이가 100세라고 기록되었으니까 노아가 502세에 샘을 낳은 것이 됩니다. 노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정경인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외경 애녹 1세의 기록을 보면 노아의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외경은 사실 믿을 것이 못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태어날 때 눈보다 흰몸을 지니고 태어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고 곱슬머리였다고 하고 노아가 눈을 떴을 때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홍수가 나던 해인 969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홍수로 죽은 것인지 홍수 전에 죽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애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림하실 때 들려올라갈 사람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방주 밖에서 말씀하셨다는 의견과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방주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분 역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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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